주택 거래와 관련해서 아주 큰 이슈가 하나 생겼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10월 2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유권해석과 관련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빌딩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중개해주는 그런 중개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핵폭탄 하나가 투하됐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잔금전 용도 변경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아주 중요한 유권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25일 저희 채널에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상가주택 동상이몽, 미네르바 올빼미의 묘책전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서 자지만 다른 꿈을 꾼다는 얘기입니다. 저 썸네일 잘 보시면요. 매도자는요. 매도자는 저네요. 이거를 집으로 팔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매수자요. 매수자는 출연자인 미네르바 올빼미님인데요. 이분은 이거를 상가로 사고 싶어합니다. 한마디로 동상이몽입니다. 이렇게 매도자와 매수자의 생각이 다른 동상이몽 상황인데 이러면 계약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방법이 있다. 바로 그 묘책을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대개 상가주택이거나 혹은 꼬마빌딩으로 개발이 가능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요. 주로 입지 좋은 데들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이라든지 마포, 성수 이런 데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런 동상이몽 상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 매도자가 집으로 팔고 싶어하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양도세 비과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저게 집이라고 하면요. 저 매도자가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면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지만요. 여기에도 또 큰 혜택이 있죠. 바로 저겁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그중에서 저 표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을 정하게 되는데요. 최대 80%까지, 최대 80%까지 장특공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양도세 혜택이 있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어마어마한 부동산 폭등장 때문에 이런 상가주택 그리고 꼬마 빌딩으로 개발이 가능한 입지가 좋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따라서 매도자로서는 집을 팔 때 절대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바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매물에 대해서 매도자는 무조건 집으로 팔아야 되는데요. 매수자는 상가로 사고 싶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택에 대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법인의 경우에는 저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 중과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취득세가 12%나 훌쩍 뛰게 됩니다. 한마디로 법인은 집을 사지 말라. 이런 부동산 정책 때문에 법인은 집을 사기가 참 어려워졌죠. 그리고 만약 개인이라 하더라도 이미 집이 있다 그러면 이게 다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때도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한마디로 취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저렇게 입지가 좋은 상가주택 혹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경우에는 한마디로 굉장히 비쌉니다. 대출이 없으면 사기가 어렵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정책 때문에 15억 원이 넘는 집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15억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풀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어디까지나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15억 원 규제를 풀겠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 규제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이게 집으로 보는 순간 또 LTV 규제 같은 그런 규제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집이 아니라 상가라고 하면 얘기는 확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상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요. 은행은 대출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정평가를 해서 입주에 따라서 시세 70%, 심지어 80%까지도 막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은 집이 아니라 무조건 상가로 해서 사야 됩니다. 취득세 중과도 피하고요. 또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상가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매도자는 집으로 팔아야 되고 또 매수자는 상가로 사야 되고 한마디로 이런 동상이몽 상태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서로 윈윈이라는 방향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정부가 그동안 유권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남 빌딩이 거래되는 구조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저게 바로 이 강남 꼬마 빌딩이 거래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2010년에 저 개인이 A주택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주도 했다고 칠게요. 당초 주택으로 샀던 저 A주택은 그 후에 땅값이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권도 어느 정도 생겨서 꼬마 빌딩같이 개발이 가능한 그런 입지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은 저 집을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좋지만 양도세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 집주인의 경우에는 절대로 저거를 집으로 팔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집을 유지해야 저분은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거세를 받고 그리고 자신의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른 표 2의 장특공제 즉 최대 80%까지 장특공제를 받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지가 좋다 보니 저 주택의 값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취득세 중가와 그리고 대출 문제 때문에 바로 사려는 매수자는 저거를 상가로 사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하면 저분들의 동상이몽이 해소가 됩니다. 우선 둘이 매매계약을 합니다. 당연히 집으로서 매매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매매계약서를 쓰면서 특약에 이런 구조를 넣습니다. 현재는 집이지만 잔금 전에 이 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다는 특약을 한 줄 넣는 겁니다. 이때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되는 문제고요. 어쨌든 특약에 잔금 전에 저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다는 문구만 하나 넣으면 이 둘의 이해가 완전히 일치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세금의 기준은 잔금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취득세도 잔금일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을 합니다. 잔금일에는 저 상태가 어떻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집이 특약에 따라서 이미 근린생활시설로 바뀐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집을 사는 사람은 잔금일에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상가를 취득할 때의 일반적인 취득세만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취득세 중과 문제는 완전히 없어졌죠. 그리고 매수자가 겪어야 되는 대출 규제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은행은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잔금일 기준에서 이미 집으로 상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은행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문제는 매도자입니다. 매도자는 이걸 집으로 파는 것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 정부가 유권해석을 해서 이 경우에 비록 잔금일에 용도가 바뀌었지만 계약일 기준으로 집이었다고 하면 그건 집으로 봐주겠다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왔던 겁니다. 이런 정부의 유권해석 덕분에 매수자와 매도자의 동상이몽이 완벽하게 해소가 됐고요. 최근에 몇 년 동안 강남의 꼬마 빌딩이 거래되는 그런 전형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그렇게 해석을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 해줘야 될까요? 사실 정부가 이런 유권해석을 해준 이유는 어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그런 의도였습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집으로 가지고 있고 집으로 살고 있던 것인데 이걸 잔금 전에 용도변경 했다고 해서 집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좀 예외적인 해석을 둬서 그런 거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악용된 측면이 있죠. 이런 구조화에서 너무너무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세금 원칙상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준은 하나여야 되는데 잔금을 기준으로 분명히 삼았다고 하면 이게 취득세건 혹은 개인의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하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떤 거는 이 기준으로 하고 저런 건 또 다른 기준으로 하는 그런 약간 모순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가 오가든 상황에 바로 지난 10월 25일 국세청이 홈페이지에 올린 유권해석이 업계 관계자들을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특공제 및 다주택자 중과여부 등 판정시 판정기준에 대한 그런 질의를 했던 것에 대해서 바로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양도일 즉 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렇게 답을 했던 겁니다. 이 유권해석이 이루어진 게 정확히 10월 21일이고요. 그리고 이걸 국세청이 홈페이지에 올린 게 10월 25일입니다.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정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입니다. 즉, 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후에 잔금 전에 글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을 경우 그 집, 그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장특공제 같은 것을 어느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라는 걸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지금까지는 정부는 계약일 기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권해석에서 이걸 바꾼 거죠. 계약일이 아니라 더 이상 계약일이 아니라 앞으로는 잔금일 기준으로 즉, 취득세도 잔금일 기준으로 본다고 했죠. 똑같이 이것도 잔금일 기준으로 보겠다. 그리고 이 기준 변경은 바로 이 회신이 이루어진 10월 21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무조건 적용을 한다. 이렇게 정부가 선언을 한 겁니다. 이런 해석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이 동상이몽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됩니다. 우선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동안은 이게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해줘도 계약일에 집이었다 그러면 이걸 집으로 팔 수 있게 해줬는데 앞으로는 그걸 안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없어지고요. 표 2의 장특공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매도자로서는 죽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건 물건을 안 팔겠죠. 혹은 특약을 쓸 때 잔금적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안 쓰겠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수자는 어떨까요? 매도자의 이런 태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왜요? 취득세 중과 때문에 그렇고요. 퇴출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최근 몇 년간 상업용 부동산의 초호황을 이끌었던 이런 정부의 유권 해석이 완전히 뒤받게 되면서 이런 거래가 더 이상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업계 관계자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정부의 유권 해석을 잘 보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거 잘 읽어보면요. 매도자에게 중요한 집인지 아닌지의 기준을 언제로 본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분명히 본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주택자가 가진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다가구의 경우에는 분명히 저 해석 때문에 분리해졌지만요. 만약 이게 매도자가 다주택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가 가진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유리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내년 되면 유예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끝나게 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가 되죠. 그래서 세율도 높고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때는 표 1회 장특공제입니다. 최대 30%까지 해주는 표 1회 장특공제도 못 받게 됩니다. 양도세가 크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그 해석을 이용하면 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집의 판정 기준을 계약일로 보지 않고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었다고 하면 이거는 양도세 기준을 집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봐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주택자는 오히려 좋아지는 거죠. 주택이 아니라 그러면 양도세 중과는 없는 거거든요. 이 상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양도세율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보유기관에 따라서 최대 30%까지 적용되는 저 표 1회 장특공제율이 적용을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번 유권에서 변경에 따라서 이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이번 유권해석 변경으로 본인의 집 팔기가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지만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하면 본인이 양도세 중과를 받는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상가로 파는 것으로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좋아진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만 좋은 일을 왜 시키느냐 이런 해석이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조금 더 원칙에 맞는 해석이라고도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비판받을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업계 관계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번 유권해석 변경이 과연 어떻게 상황을 바꿀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거래되는 상가주택이나 혹은 개발이 가능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경우에는 다섯 채가 있다 그러면 거의 네 채는 1세대 1주택자가 가진 그런 매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가졌거나 혹은 법인이 가진 그런 매물은 고작 다섯 채 중에 한 채 정도 그렇게 보면 된다고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게 상가로 팔든 집으로 팔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법인은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결국 이 매물은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면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는데요. 이런 거래의 대부분이 1주택자 매물이기 때문에 이번 유권해석 변경은 이런 상업용 부동산 꼬마 빌딩용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거래에 있어서 한마디로 핵폭탄급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는 그런 유권해석이다. 이렇게 업계 관계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좀 지나치게 과열됐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한마디로 큰 냉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거래가 활발하면 이 자산시장에 좀 버블이 생기게 됩니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야 가격이 좀 안정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유권해석 변경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과세 시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하지만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변화인데요. 아무런 유예기간 없이 지난 10월 21일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이후 계약분부터 바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이렇게 큰 변화라고 하면 최소 6개월 정도는 유예기간을 두는 게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법령을 바꾸는 거면 그런 유예기간을 두지만 이건 법령의 해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 변경은 바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느끼는 사람들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야속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납득할 수 없는 게 이게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 10월 25일입니다. 기재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온 게 10월 21일이었고요. 그걸 국세청 홈페이지에 올린 게 10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유권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해석이 나왔던 10월 21일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다. 너무 갑작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거래 집 거래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부동산 냉각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미 이런 유권해석을 내놓고 바로 적용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이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낭패를 본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최근에 기재부가 내놓은 주택 잔금전 용도 변경과 관련된 중요한 유권해석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